북한이 오늘 사거리 3,700km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동안 언급됐던 태평양 과함 타격 능력을 실제로 과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정상각도로 쏜 것 중 가장 먼 거리를 알았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평양순환에서 발사한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북한이 17일 만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천여 킬로 늘려 발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 유사시 괌을 타격해 미군 전력에 발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